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떤가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좋아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금융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블루웨이브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해소되었던 측면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전일과 달리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면서 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세로 좀 이어진 점이 금융 증시 상승 요인으로 좀 판단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저는 업종이 사실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운수창고, 의약품, 화학업종에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섬유위복, 보험,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순매수대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대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업종과 화학업종으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관련 업종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원화 강세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9원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의미를 어떻게, 유가도, 유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은 40달러 회복은 안 된 거죠 유가 쪽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말에 30달러 중간성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10월 이제 종가가 한 35달러 선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유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이슈로 좀 수요 회복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 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 등을 좀 반영을 해서 오펙도 좀 정책 대응을 좀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펙 같은 경우는 1차 감산안이 970만 배럴이었죠 그게 7월로 연장이 됐고 8월부터는 일평균 770만 배럴 감산안을 좀 이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감산안이 이제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는 580만 배럴 감산안을 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났고 미국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수요 공연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예상과 달리 리비아 산유량도 좀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사실상 원유 시장 내에서 과잉 공급 우려가 또 재차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재차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펙 내부에서 높아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770만 배럴 감산안을 최대한 한 3개월 정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 좀 나왔던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달 말에 오펙 정례회의가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 16, 17일간 장관급 회담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관련 내용들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에 좀 하방 합류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최근 좀 유가 반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만큼 이를 고려를 하면 이제 연말까지 배럴당한 40달러 내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은 제 갈 길을 각각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상당히 좀 채권 금리가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다른 데는 어떤가 싶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민주당 쪽이 좀 되게 된다면 부양 정책이 좀 크게 될 것 같아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인다 했는데 여기에 따른 되돌린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블루웨이브가 아니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일단 딱히 환율의 얘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블루웨이브는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부양 기조가 사실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환율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규모가 블루웨이브일 경우에 이제 그런 대규모 부양 정책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미국에 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재정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어쨌든 해야 된다 필요하다 급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바이든 당선 시에 경제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봉쇄로 좀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봉쇄에 나선다라면 부양 정책을 좀 빨리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도 같이 좀 높아진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안 되면 소송을 걸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거의 반쯤 포기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외환시장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규모의 문제지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선반영이 되면서 달러도 좀 달러원 환율도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이랑 다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좀 크게 유입이 된 점도 오늘 달러원 환율 환원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얘기하면 또 이것도 뭐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외국인 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환율은 거의 10원 가까이 내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으면 1,128원이에요 1,128원 그런 점에서도 좀 눈에 띄면 수급적인 요인에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원화가 강하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오늘은 여기 딱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양호한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선 이후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연준에서는 재정 정책 뭐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당분간 스탠스가 딱 바뀔 것 같지는 않죠 네 일단은 FOMC가 사실 이제 대선 이벤트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한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은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가는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당 간의 의견으로 인해서 사실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빠지고 뭐 협의는 했지만 결과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됐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FOMC에서도 뭔가 특별한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일단 FOMC는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동안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있을 텐데 금리는 결과적으로 좀 변결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 통화 정책 기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재정 정책이 뭐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 간의 의견으로 좀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는 좀 재확산이 되면서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진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그렇다면 연준이 먼저 좀 나설까라는 연준이 좀 적극적인 대응책을 또 내놓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여부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준은 8월 이후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고용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와 같은 이제 총량적인 유동석 공급보다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부양 기조를 좀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정책이 없는 한 연준이 뭔가 특별한 액션을 좀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정 정책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기대는 좀 높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파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 부양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재정 정책은 중요하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기존에 좀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라면 사실상 금융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기대는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만회를 하겠지만 그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연준 얘기가 만약에 지금 경제 안 좋아서 우리라도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현재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 쪽 행정부 쪽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변곡점이 되지는 않겠죠 지금 분위기에 지금 분위기에 설마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사실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하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장 Shiva 그때 그러나 으로 ожид